충성 일병이중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렇게 오랜만에 편안한 복장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. 바로 지금 휴가 기간입니다. 휴가 기간이라서 이렇게 그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인사 한말을 드리게 됐습니다. 2011년 10몇 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.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10몇 년 한 해 정말 원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고 또 지혜롭게 꿈들 다 이루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저도 군생활 2011년 한 해 또 열심히 해서 내년에 여러분들 밝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없는 동안에 홈페이지가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. 이럴 수가. 정말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 특히 이번에 제이지 컴퍼니 홈페이지에서는 다른 기존의 웹사이트와는 틀리게 트위터와 연결해서 여러분들께 소통의 장을 제공하는 그런 최초의 소셜 웹사이트라고 하는데요. 여러분들과 정말로 행복한 추억의 시간들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남은 군생활 또 저도 열심히 해서 국방용 임무, 군복무 잘 마치고 여러분들께 돌아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임무를 충실히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해피 뉴 이어 아케 마시떼 오네 도 고자이마스 신능과일러 빠이빠이 충성 경로 병 이êt ligh 액 감사합니다.